안녕하십니까 유정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 안개가 철깍게 껴서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였어요. 빨리 철렁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속엔 제 마음이 너무 뜨를 잃어버린 허전함을 달래려고 저렇게 환상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아니면 이 예쁜 가을 단풍을 우리가 이렇게 뜸을 들이듯이 뽀얗게 뜸을 들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찍 나와서 제가 좀 촬영도 하고 그럴려고 했는데 좀 직업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픈을 하자마자 또 여기는 테이크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오셔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애픔 준비를 하고 오늘도 지금도 청년 분들이 아직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찍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 또 멋있게 열심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제가 어제 준비한 단댕이 이렇게 깔아서 찰상을 준비했는데 정말 가을을 느끼게 해줘서 그런 감성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 고객들과 함께 이 자면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루를 엮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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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